안녕하세요. 하이닥에 간다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병 전단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더바른내과 황선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혈당 수치가 기준보다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당뇨병으로 진단되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 전단계란 어떤 거고 또 진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당뇨병 전단계를 알려면 일단 당뇨병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당뇨병은 8시간 이상 공복한 상태에서 혈당 수치가 126 이상이 2번 이상 측정될 경우 당뇨병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식후 2시간 후에 혈당 수치가 200 이상일 경우 당뇨병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 수치는 공복 혈당의 경우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수치일 경우 140 미만일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공복 혈당 수치가 100 이상이면서 126 이하, 식후 2시간 뒤에 혈당 수치가 140 이상이면서 200 미만일 경우 당뇨 전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 전단계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로 정상보다 높은 경우 공복 혈당 장애라고 합니다. 공복 혈당 장애가 있는 사람의 5에서 8%는 1년 안에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식사 시작 2시간 후 재는 혈당을 식후 혈당이라고 하는데 식후 혈당이 140에서 199 사이일 때 내당능 장애라고 합니다. 다만 식후 혈당은 식사의 종류나 양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75g 포도당 부하 2시간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최장의 베타세포에 문제가 있거나 인슐린이 작용하는 데 저항이 생기는 경우 내당능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러한 내당능 장애는 특히 아시아인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개월 평균 혈당치를 보여주는 당화혈색소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이것이 5.7에서 6.4% 범위 안에 드는 경우도 당뇨병 전단계에 해당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복혈당장애와 내당능 장애 그리고 당화혈색소를 가지고 당뇨병 전단계를 알아볼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당뇨 전단계에서 혈당을 바로잡아서 당뇨병으로의 진액을 막아야 할 텐데 혈당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당뇨병 전단계에서는 식이요법과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정상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공식품, 영양가가 없는 지방, 설탕이 첨가된 고칼로리 식품을 최대한 줄이고 저지방 음식과 저칼로리 음식을 위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 식물성 단백질, 계란 등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식사 순서는 단백질, 야채, 탄수화물 순서로 하는 것이 식후 혈당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인슐린의 저항성을 감소시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을 하고 난 후 24시간까지 혈당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체중입니다. 체지방이 5에서 10% 정도만 감량해도 혈당 수치가 정상화될 수가 있고 당뇨병 전단계를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허리 사이즈가 커질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성은 허리둘레 85cm 이상, 남성은 허리둘레 90cm 이상이라면 감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네 번째는 금연입니다. 흡연은 심장병과 폐암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전당뇨, 당뇨병의 위험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혈당 수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금연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비정제 탄수화물을 먹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채소, 통곡물, 콩류 등 비정제 탄수화물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정제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포만감이 오래가며 분해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느린 속도로 몸에 흡수돼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가 않습니다. 정제 탄수화물로는 흰쌀, 흰빵, 시리얼, 면유, 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탄수화물은 제한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고 이 밖의 사탕, 요구르트, 꿀, 당지수가 높은 과일 등은 혈당을 많이 높이는 식품이므로 삼가야 합니다. 네.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이 많네요. 하지만 이제 당뇨 전 단계에서 충분히 혈당을 바로 잡으면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또 먹어도 좋은 음식을 잘 구별해서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끝으로 당뇨 전 단계인 사람이 당뇨병으로 이어질 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평균 3년간 추적조사가 실시되었던 미국의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결과를 보면요. 당뇨병 전 단계 환자 중 약 11%가 매년 제2형 당뇨병 환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꽤 높군요. 네. 그 외 다른 연구에서도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이 거의 대부분에서 10년 동안 제2형 당뇨병이 발병됨을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은 혈당이 정상인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1.5배 더 높고 당뇨병 환자들은 한 2, 3배 정도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당뇨병 전 단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충분히 당뇨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과 또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할 듯 합니다. 더 바른내과의 황선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